자, 월 21일 중국 한안영 해제의 기대감과 그리고 경제 재개에 대한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질 만한 이런 저점 우량주 두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면 경제 재개 쪽으로 거의 방점이 찍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 어제 강력하게 나타나면서 삼성전자 그리고 자동차 관련 주들 대부분이 아주 큰 폭에 상승했죠. 오늘은 반도체 장비 주들이 아주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지금 가장 크게 좀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종목들 업종들을 보면 여행 쪽 그리고 호텔 쪽 그리고 화장품 주들이 면세점에서 많이 팔리죠.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주들도 좀 피해를 많이 보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한안영 때문에도 상당히 화장품 주들 아무래도 이제 좀 피해를 좀 입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죠. 자, 그런데 최근에 중국과의 이런 관계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한안영이 해제될 가능성이 좀 큰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양회가 시작되는 그런 날이죠. 중국의 양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관련 주들 좀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경제 재개가 되고 관광이 이제 다시 좀 뚫리게 된다 그러면 이 한안영 해제 이런 부분과 그리고 관광객 증가 그리고 중국의 내수시장 활성화 자, 이런 부분들이 이 화장품 주의 이런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시초 이제 10초 2천억 정도 되고 있고 외국인이 29% 정도 들고 있죠. PBR이 2.67, 추정 PBR이 4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실적은 매출이 조금 정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5조, 5조, 천, 5조, 2천, 5조, 5천. 이번에 5조, 3천 되고 있지만 아마 좀 많이 줄 겁니다. 지금 바이러스 상황이 이렇게 블랙스완처럼 덮쳤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영업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단기 순이익도 점점 줄어들다가 올해 좀 돌아설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바이러스 부분 때문에 올해도 좀 쉽지 않겠죠. 자, 그렇지만 주가는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해 내려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아모레퍼시픽도 이제 좀 관심을 좀 가질 만한 그런 환경이 조금씩 조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자, 이 아모레퍼시픽의 상황을 좀 보시면 자, 지금 위치가 이렇게 이제 좀 살아나는 분위기였죠. 자, 이런 살아나는 분위기에서 지금 이 바이러스 상황이 딱 발생하면서 이렇게 크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다가 올라서기는 했는데 상당히 뭐 거의 올라서질 못했죠. 계속해서 이제 이 온저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박스권을 형성하고 오르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당히 횡보를 오래 했죠. 횡보를 아주 오래 한 모습이고 이제 5일선과 20일선 부근을 어제 한번 뚫어냈습니다. 뚫어내고 오늘은 또 오늘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죠. 자, 이런 조정을 받는 모습에서 같이 좀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지만 21선을 일단 뚫어낸 모습이죠. 뚫어낸 모습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120선이 하나 위에 있죠. 120선 하나가 위에 있는 부분인데 자, 이 2평선이 상당히 가깝게 있습니다. 2평선들이 상당히 밀집해 있죠. 지금 상당히 밀집해 있고 엄청난 하락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이 한안영이 해제될 가능성이 좀 높죠.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이 올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도 8월쯤에 좀 방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내일은 또 양회가 있죠. 상당히 이제 중국의 경제 소비 내수 진작을 위한 그리고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에 상당히 힘이 실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안영에 대한 해제 기대감이 여전히 계속 있죠. 이번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좀 좋아졌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원도 좀 많이 해줬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 연예인을 CF 모델로 좀 발탁을 좀 하고 있죠. 자, 그런 분위기로 보면은 조만간엔 좀 좋은 소식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아주 오랫동안 이 사드 보복 형태로 이 한안영 부분이 이 부분이 완전히 이런 중국 소비주들 그리고 컨텐츠 주들이 상당히 이제 힘든 시간들을 오래 보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될 가능성이 아주 커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죠. 그러나 이제 경제 재개 쪽으로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가 좀 올라설만한 그런 상황에 좀 처해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어제 외인 기관이 많이 들어왔죠. 35,000, 23,000 들어왔고 오늘은 외인이 26,000주 정도 다시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기관은 매도가 얼마 안 나왔죠. 500주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위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까지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좀 많지 않죠. 그리고 이제 경제 재개 쪽 그리고 한안영 해제 기대감 그리고 중국과의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상당히 모멘텀이 조만간에 강한 모멘텀이 형성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지금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위에 남은 저항선이 121선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는데 이 120선도 이제 올라섰다가 이제 이렇게 좀 내려오는 분위기죠. 내려오는 이런 분위기고 이렇게 흘러가다가 한번 방향을 위로 잡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환경이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좀 중전기로 보기에 상당히 괜찮은 그런 상태가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CJENM입니다. CJENM이 시총이 2조 6천억 정도 되고 있죠. 외국인이 36.6% 정도 들고 있고 PBR이 0.8% 추정PR이 1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CJENM이 CJENM이 시총이 3조 6천억 정도 되고 있죠. 그리고 TVN 부분도 있고 이런 이제 컨택트 관련 주라고 또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자, 지금 매출액이 한 3조 6천억 정도 되고 있죠. 3조 6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2,600억에서 장애인 올해 2,300억 정도 단기 순이익이 500에서 순이익은 1,600억 정도로 좀 늘 걸로 여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재무적인 부분은 아주 좋죠. 아주 뭐 아주 완벽할 정도로 좋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인데 지금 위치를 보면 이 CJENM 같은 경우에도 컨텐츠 제작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안영 해제에 대한 이런 수혜주로 좀 볼 수 있겠죠. 이 한안영 해제에 대한 수혜주로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주가가 정말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하락을 한 상태고 이번에 이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이렇게 크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다가 이제 크게 회복했다가 한번 또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이후에 다시 돌려내고 있죠. 다시 돌려내고 있는데 오늘부로 해서 5일, 10일, 20일 다 모아가지고 위로 올려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모습이 상당히 드라마틱하죠. 드라마틱하게 꽤 깊게 조정을 한 후에 다시 돌려세우면서 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양봉을 일단 만들어냈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입질이 들어오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계속 매도를 했지만 점점 매도량이 좀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위치적으로 봤을 때 지금 기술적으로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2평선을 다 모아서 양봉을 일단 만들어냈죠. 그리고 내일 양회가 또 있는 상황이고 또 한안령 해제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런 기대감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런 부분들을 좀 본다면 지금 뭐 재무적으로나 모멘텀으로나 그리고 차트의 위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엄청나게 하락을 많이 해왔죠. 그러다가 이제 좀 돌려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에 지금 딱 쳐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